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보이는 게 빨강색 개발선인장인데요. 꽃이 다 떨어졌길래 혼자서 더 개체수를 늘리려고 이렇게 잎사귀를 하나씩 하나씩 따다가 이거 역시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했는데요.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서울로 가가지고 걔네들도 지금 꽃봉오리가 왕창 많은 걸 봤어요.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하나 본체가 제가 제일 저렴한 걸 샀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넷이었는데요. 이렇게 제가 햇빛 가까이에 햇빛 가장 많이 피는 그러니까 받는 데다 두다보면 물이 이렇게 말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버려요. 그래서 지금 얘는 뽑아버리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서 지금 가져왔고요. 찍으려고.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남겨놨던 이런 그 잎꽂이 해놨던 것들은 서울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 얘는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오면 빠싹 말라서 죽어가지고 죽은 거 다 뽑아버리니까 이것밖에 안 남았고요. 얘는 또 그리고 작으니까 아니면 그 후에 제가 다시 한 건지 얘는 꽃이 전혀 꽃봉오리가 올라오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. 얘 뒤지느라고. 그러니까 입사 커다란 나무의 화분에 있었던 거라 뒤지느라고 이거 두 개밖에 발견 못했는데요. 그때 그 당시 제가 몇 개 만들었었는지 지금 이 찍기 전에 촬영분을 못 봐서 모르겠고요.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얘들 중에 이렇게 비틀어요. 이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빼요. 그리고 저번에는 시간이 거의 두 달 뒤에 했다. 굉장히 뒤에 했는데요. 이번에는 다음에 올 때 아시겠죠? 이렇게 돌려요. 이렇게 상처 안 나게. 이렇게 돌려서 잘 찍히고 있나요? 모르겠네. 개체수는 늘리려고 했고 다음번에도 이 꽃이 잘 피기를. 그리고 사실 얘가 너무 적네요. 생각보다. 더 개체수를 더 늘려야 돼. 서울에서 가져오든지 여기 있는 거를 좀 더 잘 키워서 같이 심든지 합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두 개밖에 없잖아요. 얘는 뽑으려고 보니까 너무 단단하네요. 얘도 그렇고. 그럼 얘는 더 해도 되겠다. 이렇게 돌려서 여기 뿌리가 나 있는 것도 있죠? 아이들이.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오면 이처럼 또 해서 심겠습니다. 그러니까 개발선인장을 하나 사서 잘 키우셔가지고 개체수를 많이 늘려보세요. 흰색 개발선인장도 있고 개발선인장도 다양하게 있으니까요. 그리고 원정 개발선인장이 있고 가재발 개발선인장이 있는데 이게 꽃이 큰데 이게 가재발인가?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개체수 늘리는 방법 이거를 일주일 또는 이주일 저는 이주일이나 삼주일 만에 오니까 그때 심으면 되고요. 지난번에는 작년인가 그때는 두 달 지나서 심었었어요. 그래도 잘 살고요. 지금 서울에 꽃이 꽃봉오리가 만반했고 아마도 지금 꽃 폈을지 몰라요. 왜냐하면 위에도 꽃 폈가지고 다 졌거든요. 그래서 지금 꽃 진 걸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쓰레기통에 더 버려서 없나 봐요. 다른 화분 주변의 화분에도 다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발견을 못했어요. 빨간 개발선인장 개체수 늘리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